14강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살 1563년 송암 1호 선생이 그 아우 추감 이보 선생과 백암 이자 선생과 함께 수학하였습니다. 송암 선생은 1560년 명종 15년 거제서 기양살이 하고 있는 유헌 정황 선생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송암 선생은 1564년 명종 19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1590년 선조 23년 문과의 급자여 이듬해 직장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소모관으로서 여러 군현을 순행하며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을 모아 군에 보급하였습니다. 뒤에 전적 비안 현감을 거쳐 1597년 선조 30년에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순조때인 1817년에 이조판서로 정직되었습니다. 이에 1563년 경상도감사 항제 정종령 선생이 선생을 방문하였습니다. 떠날 때 시를 한 편 써주었습니다. 정감사 종령 경과 감사 정종령이 들렀기에 담봉고비 불대풍 봉황새 높이 나는데 바람 필요 없나니 금장화녀 포위동 감사로서 배설없는 나와 어울리는구려 마겹향객무장물 손임대집에 좋은 음식 없다고 싫어하지 마소서 반면 운산 1만중 구름 낀 산 1만겹이 소반에 비쳤다오. 이에 1563년 여름 선생은 나주에 있는 누님을 찾았습니다. 생질 이준민 선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주목에 부임해 있었습니다. 산청을 출발해 함양 남원 담양 광주를 거쳐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남원을 지날 때 주생면 영천리 사계정사에 있는 제자 방응현 선생을 찾아 묵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방응현 선생에게 청빈을 강조하는 시를 한 수 적어 주었습니다. 제 방응현 모정 방응현의 풀로인 정자에 쓰다 빵노자 성천 해동 빵노인 집안 명성 해동에 더 날렸는데 내 손 원자 대당 중 내 손은 원래 당나라에서 왔도다 양령 가자 쌍무 어린 나이의 훌륭한 아들 둠도 없는 옥이요 다당강종 심리송 많이 붕괴한 일가는 심리에 뻗은 소나무 같네 운소일천 청에 하늘에 구름이 싹거치자 파란빛이 짙고 풍요천수 백능능 바람에 흔들리는 청거루 나무는 싱싱하게 풀어내 망념의 백장교체 헌옷 입고 늘 나물 먹는다고 싫어하지 말게나 만면 두류 식불궁 소반에 비친 두류산 먹어도 다함 없다네 담양에서는 시경정을 찾아 김멍령 선생과 함께 옛날 산해정으로 선생을 찾아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여전하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멍령 선생은 선생이 산해정에 있을 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을 뵙고 길이 험하더이다 하자 선생은 웃으며 그대들이 밟고 있는 뱃을 길이 아마 이보다 더 험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멍령 선생은 윤원영과 함께 얼사사활을 주도했던 임병령의 형으로 동생이 출세욕에 눈이 얻어와 윤원영과 함께 대윤을 내몰자 타이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으나 임병령이 거절하자 초석을 절단하고 동생과 의절을 선언한 인물입니다 선생은 시경정을 떠나 나주로 가기 전에 지금의 광주에 있는 풍영정에 들렀습니다 풍영정은 선창산과 극락강이 마주치는 강변의 언덕 위에 세워진 정자로 1560년 7개 김은거 선생이 세운 정자입니다 나주로 가는 길목에 있어 태계, 이황, 하서, 김인우, 석친, 임응령, 재봉, 고경명 선생 등 많은 선비들이 논일던 곳인데 선생도 이곳에 와서 정자 아래 연못에 피어있는 영꽃을 보면서 영년이라는 시도수를 지었습니다 영년, 영꽃을 얻다 화개정정치만당 꽃봉울이 널신하고 푸른 잎 연못에 가득한데 덕형수여 자생향 덕설은 향기 누가 이처럼 피어나게 했는가 청간 묵묵 은이제 보게나 아무 말없이 뻘 속에 있을지라도 부시교하 향일광 해바라기 햇따라 빛나는 정도만은 아니라네 다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우 다시 한 수 지혜부거 유아풍 다만 영꽃이 유아의 기풍 있는 게 사랑스러워 원이 환지 왕중 손으로 당겨보았더니 그대로 연못 속에 있네 응혐 고죽 방위에 고죽군이 편협하여 응당 싫어하겠지 원파 정향 도노 옹 맑은 향기 멀리 퍼뜨려 이 늙은이에게까지도 이르네 64살에 젊은 나이에 친하게 지냈던 청송 성수침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듬해 성수침 선생의 죽음에 대하여 청송 선생의 종재 대곡 성훈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1564년 7월 제자들과 삼장사에 갔습니다 삼장사는 산청 삼장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삼장사지에 삼청 석탄만 남아 있습니다 듣게 옥은 선생도 편지로 불렀습니다 각제 하앙 유사명 선생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듣게 선생은 편지를 받고 일기에 화면에 나오는 글과 같이 썼습니다 7월에 성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선생이 성녀에게 편지를 붙여 삼장사로 오라고 하셨다 본부를 듣고 즉시 갔더니 선생은 도착한지가 이미 며칠이나 되었다 혼미하고 게을러 깨우침을 받기에 부족한 줄을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공경이 받들어 간발되는 것이 실로 많았다 문화에 들어간 지 10년 동안 직접 배운 날이 적고 물러나와 혼자 있을 때가 많아 열을 추웠다가 하루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을 뿐이 아닌 것이 유독 한시로웠다 이에 1564년 9월 선생은 태계 선생에게 편지하였습니다 평생 마음으로만 사귀면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세상에 머무름이 얼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신적인 사귄만을 이루는 것인가요?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 끝이 없지만 나는 가히 마음에 둘 것이 없는데 유독 이것이 제일 한스러운 일입니다 선생께서 한번 의춘에 오시면 마땅히 쌓일 것을 풀 날이 있을 것으로 매번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또한 하늘의 처분에 모두 맡겨야겠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봅니다 손으로 물 뿌리고 빚이라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리를 담론합니다 헛된 이름이나 훔치고자 꾀하여 남들을 속이는 데 씁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아마 선생 같은 장로께서 굳이 저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마음에 보존한 것이 황폐하여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이 듭니다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르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십분 억제하고 타이러심이 어떻겠습니까 삶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갑자년 9월 18일 못난 동갑내기 건중드림 65살 때인 1565년 명종 20년 4월에 성렬 대비가 죽었습니다 윤원영이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에 수당 최영경 선생이 와서 수학하였습니다 수당 선생은 유일로 여러 번 물음을 받아 지평에 이르렀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습니다 1576년 선조 9년 선생의 학덕을 기르기 위해 덕천서원을 세울 때 수당 선생은 각재하항 무송 손천우 조계 유종지 영무성 하응도 진주목사 동곡 구변 선생 등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589년 선조 22년 정여립 옥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당 선생이 떠도는 소문으로 정여립 일당으로 몰려 결국 옥사하였습니다 3년 뒤 대사은 홍여순 선생의 건의로 그 원통함을 풀고 대사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1565년 8월 16일 선생은 꿈의 친구 이림 선생을 만났습니다 정겨운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림 선생이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선생이 그의 소매를 잡고 짧은 절구를 얽혀주고서 작별하였습니다 꿈에 깨어난 뒤 더욱 괴로운 마음으로 지난 일을 회상하였습니다 선생은 이 꿈을 꾸고 나서 하천서 선생을 만나 짧은 서문과 함께 시를 써주었습니다 기몽정 하군 꿈을 적어 하군에게 준 병소서 짧은 서문도 아울러서 얼축년 8월 16일 꿈에 대사관 이중망을 나무 아래에서 만났다 정겨운 이야기도 다 끝나기 전에 이군이 일어나 가버렸다 내가 그의 소매를 잡고 짧은 절구를 얽혀주고서 작별했다 꿈에서 깨어 더욱 괴로운 마음으로 지난 일을 회상하였다 이제 다행히 하공을 만나니 어제 꿈에 이군을 만난 것은 바로 오늘 하공을 만날 징조였다 더욱이 증령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울면서 탄식하였다 하공은 곧 대사관의 외손자이자 나의 질서다 나를 좋아해 항상 제 스스로 찾아왔고 나도 이군가의 연구와 혼인관계의 정의 때문에 마음이 무척 걸렸다 그리하여 꿈에 한 말을 적어 그에게 주고 또 꿈속에서 지은 시를 주었다 대사관의 이름은 림인데 얼사년에 화를 입었다 하의 이름은 천서인데 이공량의 사위이다 수하여 군별 나무 아래서 그대와 이별했는데 차이수사지 누가 인의 마음 같았는지 회심 유미사 속은 탔지만 아직 죽지 않아 지유 반변피 반쪽 껍질만 남아 있다네 이에 1565년 이에 1565년 9월 선생은 매촌 정복현 득계 옥은 양성은 도일영 선생을 지곡사에서 만났습니다 이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득계 선생은 일기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적었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선생께서 덕산으로 돌아가셨다 다리 근처까지 가서 송별하면서 전별주석 잔을 마셨다 마치 가인과 이별하듯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흘렸다 선생께서는 내가 머뭇머뭇 하는 걸 보시고는 말에서 내려 돌아보셨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 있으신 듯 하였다 이에 1565년 겨울에 성암 김효원 선생이 남명선생을 찾아와 수학하였습니다 이때 성암 선생의 나이가 24시 였습니다 20살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알성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습니다 26살에는 사은사 윤혹 선생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와 이조와 병조의 자랑을 지냈습니다 27이 되던 선조 적인연의 사관은 정원 31살에 사은부 지평 33살에 이조 정랑으로 문과의 참시관이 되었습니다 34살에는 부교리를 거쳐 헌납 지평 장령을 지냈습니다 외직은 부령부사 삼척부사로 있었습니다 이때 부친상을 당하여 삼척부사를 사임 했습니다 부친상을 마친 뒤 마흔살에 의사가 되어 호설을 순환하고 가을에 성문환 판교가 되었습니다 마흔 두살에 당기사정이 되었다가 7월에 다시 외직으로 나가 항해도 안악군수가 되었습니다 마흔일곱에 통례원 우통례가 되었고 마흔여덟살에 영흥부사가 되어 나갔다가 1590년 선조 23년 마흔아홉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계선생의 문화에서도 수학하였습니다 선생이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선생의 생애 제4기 산천재시대 3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